자 오늘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했다. 중량을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것의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제과에서는 어떤 반죽의 무게를 물의 무게와 비교를 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은 제품의 부드러움 또 조직 기공 부피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피에 이렇게 공기 혼입이 많다라는 뜻은 즉 비중이 낮다라는 뜻이죠 공기 혼입이 많다 보니까 반죽의 무게는 가볍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기공이 크고 거친 이런 제품이 나오면서 기공이 크니까 굳고 나가지고 이걸 지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중이 정상적으로 정상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공기 혼입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기 혼입이 적게 돼 있고 그래서 반죽의 무게가 무겁게 되고 부피는 작게 되죠 또 내상은 조밀하면서도 제품이 무겁게 돼가지고 식감이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비중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잴 때는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의 물온도는 4도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의 온도가 물의 온도에 따라가지고 밀도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물 즉 증류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증류수를 사용을 했을 때에 물의 비중이 4도씨일 때 1이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비중 계산법을 보면요 그닥 어렵지 않아요 비중 계산법은요 컵무게 플러스 물무게 그리고 나중에 컵무게 빼주고요 또 컵무게 플러스 반죽무게 마찬가지로 이 컵무게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옛날 버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전자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버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개량을 한번 해볼까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요런 그 비중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딩컵처럼 생긴 비중컵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이제 컵무게를 먼저 달아야죠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무게를 달고 0점을 눌러요 0점을 눌러버리면 이제 0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표면장력을 생각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득 담으면 돼요 그런 다음 인물을 버려요 인물을 버리고 여기 물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깨끗이 네프킨으로 닦아야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바로 버리고 거기에다가 반죽을 담습니다 반죽을 담아 갖고 아까 물 부피만큼 스파츄러를 이용해 갖고 쫙 긁어요 쫙 긁어서 놓고 무게를 달아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시험장에 이거 가시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 이 계산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어려운 수학도 하는데 우린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무게 분의 물무게 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1보다는 작은 0.5, 0.8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더 무겁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게 밑으로 가는 거죠 물무게 분의 반죽 무게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무게 분의 반죽 무게에서 이건 꼭 계산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비중컵의 무게가 40g 이고요 비중컵과 물무게가 240g 또 비중컵과 반죽 무게가 140g 이라면은 이 반죽의 비중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뭐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비중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물무게 분의 반죽 무게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야 하는데 꼭 이 컵 무게는 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5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롤케이크 소프트 롤케이크 이렇게 가벼운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 반드시 비중 체크를 감독위원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비중을 계산할 줄 모르는 수험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중을 확실히 아셨으니까 반드시 비중 체크를 하시고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그 비중 체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은 버터 케이크를 여러분이 그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 버터 케이크를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 그걸 바로 철판에 팬닝 아니면은 어떤 팬에 팬닝을 해 갖고서는 바로 오븐에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품이 계속 가라앉고 있죠 그럼 비중이 더 무거워 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소 비중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먼저 비중 컵에 무게를 달아 놓으셔도 괜찮아요 비중 컵에 무게를 달고 물무게까지 달아 놓고 기다리셨다가 반죽을 한 다음에 바로 반죽 무게만 달아서 제품을 계산하지 마세요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놓고 놓고 이제 오븐에 넣어 놓고서는 와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비중을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반죽에 적정 비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서 반죽형 케이크가 있고요 거품형 케이크가 있는데 그 적정 비중을 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놨죠 여기에 그래서 각 제품마다 정해진 그런 비중을 준수해야만 균일한 부피를 얻을 수 있고 또 내상도 부위별로 기공이 균일하고 또 조직이 부드러우면서도 맛과 향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8에서 0.085 정도 나오는 것은 파운드 케이크 지금은 시험에서 없었지만 레이어 케이크라던가 대불수드 케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품형 케이크 중에서도 버터가 들어간 버터 스펀지는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 가 되는 것은 시폰 케이크나 롤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는 거의 비중을 거의 눈으로 판단을 하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초보자가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를 넣고 그리고 밀가루를 넣고서는 얼만큼 여기에 섞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초보자는 선배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선배는 보고서는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세 번 아니면 다섯 번만 더 저어봐 이렇게 해서 비중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비중이 6 나왔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더 떨어뜨릴 순 없는 거죠 낮게 나올 순 없는 겁니다 그대로 제품을 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섞을 때 그 비중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섞어야 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 선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체크를 해야겠죠 내가 얼만큼 더 섞어야 되느냐 이거 반죽을 비중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롤 케이크를 만든다고 했다면은 비중이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 가 되도록 해서 펜닝을 해서 구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제거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모르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자 처음에 거품을 올렸습니다 그럼 거품을 올리는 것도 언제까지 올리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거품을 올리는데 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거품을 올릴 때에 휘퍼가 지나가고 난 자리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없어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은 반죽을 이렇게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리본 모양으로 떨어질 때 거품 형성이 다 됐다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죽을 찍어서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떨어질 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은 이걸 이제 결국은 비중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0.35일 때 거품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밀가루를 놓고 반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얼만큼 더 섞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이 비중이라는 거는 그 적정 비중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breast 부 아 떨들 쪼 문 그 아